현재 할 겸 한 번씩 갈게 엄마 하나 둘 셋 넷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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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아 이거 뭐야? 이게 웬거 뭐예요? 과자 과자예요? 엄마 한번 보여줘봐 엄마 한번 보여줄까요? 뒤돌아봐 우와 이게 뭐야? 헬로카보 과자 세트예요 전아 이거 누가 사줬어? 이거 아빠 이거 풀까? 먹고 싶어서 그러지 전아 전아 우리 헬로카보 과자 세트 안에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엄청 많아 하나씩 꺼내봐 전아 우와 또 깔끔 새우마요 맛 이것도 깔끔 고소한 맛 여기 여기 이거 봤다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치퍼스 떡 우와 전아 이거 봐봐 가면이 들어있어요 두 개 두 개나 들어있네 짠 엄마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짠 뽕 뭘 무서워 이것도 해볼까요? 짠 이쁘죠 무서워 우리 소원이 한번 보여 보자 우와 또 뭐 있나 보자 우리 소원이 팔이 짧아요 우리 소원이 좋아하는 사탕? 사탕? 사탕도 있고 우리 사탕 이거 뭐야? 캬멜인가 보다 이거 팔이 짧아요 우리 소원이 우와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뭐지? 과자 과자 치즈센트라고 써있어요 우와 엄청 많다 이거 사탕 사탕 사탕도 있고 우리 사탕 소원이 뭐 먹고 싶어요? 이거 다 이거 이거 먹고 싶어요? 네 엄마 뜯어줄까요? 아니 저요 소원이가 우리 한 거만 먹어야 돼 네 어떤 거 먹을까요? 어떤 거? 이거 그거 먹을 거예요? 그거는 그거 먹을 거예요? 엄마는 꼬깔콘 엄마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거 소원이 네 이거 내일 먹자 소원아 아니야 아니야 우와 소원아 이거 봐라 슉 소원이 한 개만 줄까요? 아웅 싫어 맛있어요? 응 맛있다 오 새우마요 맛은 처음 먹어보는데 달콤 짭짤 맛있어요 우리 아빠도 하나 줘볼까요? 우리 아빠도 하나 줘볼까요? 이렇게 해달라고 아 이렇게 해달라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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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빠 아빠 우사님 탈 짧은데 어떡하지? 아빠 신나 우와 일 났네 우사님 재미 붙여가지고 뽀로로 음료수 딸기맛 딸기 딸기 에헤헤헤 아 그렇게 해줘요? 아이쿠 아이쿠 손이 아이쿠 아이쿠 처음 먹어보는데 저 위에 꽂이 가지고 맨날 사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헬라니 자 하나 뽀로로 음료수 이 손님 맛있어요? 손님 맛있어요? 아상강한걸로 되어있는데 엄청 커다라고 할까요? 네 크기도 꽤 커요 우리 사은이가 들게 다니기에는 조금 버거울 정도로 양도 엄청 많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의 조유 저의 조유 소원 소원이 맛있어요? 응 오늘 맛있는 과자도 먹고 가방도 생기고 우리 소원이 좋겠네 자 소원아 가면도 있고 두개나 짠 양쪽에 해볼까? 짠 소원아 우리 인사하고 또 먹을까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또 소원이가 한번 끼워볼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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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